나 전에 브릿지 넣었어요. 파란색. 어땠어? 어땠어? 그거 완전 생의 말이었어, 진짜. 일본은 특히. 맞아. 이게 말해도 되나? 뭐 비밀이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은 뭐.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 하 하 하는 부분이라 하 하 하 하 하 하 하는 부분이라 그 여기에 진짜 미세하게 코러스. 거의 안 깔려있는 수준으로 이제 제가 살짝 부름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일본어 버전은 녹음을 안 해가지고 진짜 완전 생으로. 인스트에다 한 거지. 진짜. 목소리 아무것도 없는. 잘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 음. 걱정을 많이 했다. 게다가 또 일본어니까. 일본어라서 어우. 가서. 찢었다. 찢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렀는데. 잘하셨어. 어떻게 들렸어. 그냥 다른 사람. 나만. 나만. 내가. 내가 어땠는지만 말해줘. 근데 아까. 다른 형들 분들 진짜 잘하시던데. 그치. 알지. 알지. 아니야 아니야. 아까 다른. 그. 다른 팀. 분들도 말씀하셨잖아. 형. 목소리. 보컬이 제일 잘 들렸다고. 응. 진짜. 나도 근데 그렇게 느꼈어. 아 심지어.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건 어제 말씀하신 건데. 난 오늘. 어제 나도 못 들었거든. 좋지만 해서. 오늘은. 그 준비 딱 돼가지고. 다 들으면서 기다렸는데. 뒤에서 백스테이지 기다렸는데. 진짜 잘했어요. 동명이랑. 딱.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도. 폭죽이나 불꽃에 놀랐겠지만.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랬으면. 아 어제. 저는 심지어. 잘절 굿나이스로. 중학생 때. 제가 수행평가에 가서. 저희 팀이 만점 받았었거든. 어? 나는. 수학여행 때. 나 처음 봤어. 아니 수학여행 때. 난 수행평가. 네. 고등학생 때. 나 고등학생 때. 아니. 나 중학생 때. 그랬어. 고맙지. 와. 공찬 선배님이 너무 잘생겨. 야.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하죠. 안 해. 그치. 형 사람은 말을 정확하게 해. 응. 아다르고 어다르고 다니다. 내 얘기에 다른 방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혹시 몰라 형. 가득 차 있어서 만들 공간이 없어. 그런 거 몰라 형.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 손을 딱 그어야 해. 정확하게 사리봉료를 딱. 가지 마라. 방 만들지 마라. 뭐. 톡디 마라네. 방. 똑디 마라네. 뭐라고. 방 만들지 마라. 저 저희 마청이. 방 거지 톤으로. 저희 마청. 하지 마라. 방 만들지 마라. 뭐. 톡디 마라네. 방. 똑디 마라네. 뭐라고. 방 만들지 마라. 부끄럽네. 갑자기 뭐. 아닙니다. 뭐. 네. 엔. 하는 부분이라. 와 공찬 선배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진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진짜. 와 약간. 정말. 리얼. 무비스타가 약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방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오면서도.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배가가지고. 팬심을. 와. 와 정말 잘생기셨다. 진짜 잘생기셨다. 진짜 잘생기셨다. 진짜 잘생기셨다. 선웅이 형이랑 진짜 한 다섯 번이나. 와. 약간. 감탐 역할. 저렇게. 저렇게. 멋있는 선배님이 되었다. 저렇게 연차가 쌓여야겠다. 멋있게 되겠다. 너 먼저 해봐. 코알라를 보여주면서 인사해. 안녕. 약간 색깔이 바랬는데. 아니야. 내 동작 해보니까 발로 인사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인사드리고.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발로 인사를. 발로 인사를. 그런 것 같긴 하다. 너 막. 빨리 대툰은 사과해. 대툰은 사과. 발로 인사를. 발로 인사를 많이 해. 야. 이러다가 뉴 아이디 친구들 인사하면 발로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하겠어. 까딱까딱 하겠어. 아휴. 안돼 안돼. 아무리 형이 그렇게. 제가 잘 타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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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마지막 춤은 없어, 형. 그렇지?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사실 지금 45, 45, 45. 지금 기절하기 전에 그래도 탈린네들한테 인사하고